오늘은 조금 어이없어지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갔을 깎건배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남자 키 166인 사람에게 어디 아픈 사람인가 싶고 키가 작은 남자는 6.25 전쟁 때 다리가 사라진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특정 성별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발언을 나끈하게 말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을 하는 깎건배를 수많은 FM 여성들은 응원하고 지지하며 후원금을 모아주었고 놀랍게도 진짜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모인 후원금을 인증하기도 했죠. 솔직히 말해서 이 유튜버의 만행글만 영상으로 만들어도 한 달 내내 영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녀는 정말 한국형 KFM의 최전선에서 싸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그녀는 변해버렸습니다. 갓건배는 그때 그 시절 활동으로 번 돈으로 좋은 곳으로 이사갔었다. 하지만 그녀는 연애 시장에서 자기가 너무 안 팔린다 징징거렸고 탈코르셋으로 외모 다 내려놓고 살도 엄청 찌웠는데 그 선택을 너무 후회한다고 FM을 향해 화풀이 중임 이라는 말을 하면서 갓건배는 완전히 흑화했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여태 방송하는 내내 연애 못한다고 FM을 욕한다 라는 저 댓글들을 보시면 그녀가 흑화 후 어떤 방송을 했는지 유추해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 이야기 많이 할 거다. FM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서 너무 불편했다라고 말하는 저 댓글들. 남자 좋아하고 결혼할 거고 원래 그랬었다라고 말하는 저 댓글들. 갓건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남자를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남성을 어째서 욕했는지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어떻게든 이해시켜드리려 해도 여러분은 절대 이해 못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명의 레전드 FM이었던 여자가 FM을 포기하며 말한 선언문을 보여드리죠. 의지할 곳이 없던 상태에서 조종당하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신원도 알지 못하는 FM들이 이거해라 저거해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명령을 따르면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칭찬을 해줬고 대모님이라고 부둥부둥해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저 부분을 여러분은 주목하셔야 하죠. 자신이 남성을 미워하는 발언을 하면 수많은 여초 커뮤니티에서 칭송하고 그녀를 떠바뜨려줬습니다. 그녀는 방송을 하며 마치 자신이 숭고한 인권운동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겠죠. 하지만 그 행동은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녀의 본성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었으니 말이죠.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녀는 자신이 과거 내비쳤던 행동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난 사실 남자를 좋아하는데 왜 남자를 욕했을까? 난 사실 의사와 결혼하고 잘생긴 남자와 연애하고 싶은데 왜 그랬을까? 자신을 후회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방송과는 다른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오버워치를 하며 남자와 소개팅 썰을 풀고 연애하고 싶다는 말을 하며 말이죠. 결국 그녀는 채널에 올라온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잠적하였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여성시대를 위해 싸웠지만 여성시대에 의해서 모든 게 망해버렸죠. 갓건배의 근황을 공론화시키고 까버린 건 갓건배의 방송을 그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갓건배가 과거처럼 남성을 욕하지 않고 남자와 만나고 싶다 의사와 만나고 싶다 말하니까 화가 나서 오픈을 한 거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참 아이러니 하지 않나요? 갓건배는 과거 입에 담지도 못할 발언을 너무 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 그녀는 제발 좀 나한테 관심 가지지 말고 꺼지라고 했던 남자들에게 사랑받고 싶어하죠. 여러분은 이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변절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 모두 변절해서 결혼하고 싶어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자신이 과거 갓건배였다는 걸 숨기고 여러분과 결혼하겠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갓건배는 의사와 소개팅을 하기 위해 결정사에 찾아갔다.